인류 문명은 과학과 예술이 발전하면서 빛나는 진보를 거듭해왔습니다. 세계 자동차 피아노 제주박물관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동차와 피아노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변화가 깃들어 있는 인류 역사의 의미 있는 변곡점들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. 인간의 생활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혀준 자동차,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피아노. 이 의미 있는 발자체를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반추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자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디딤돌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입니다. 한 시대를 풍미한 명차, 음악사의 한 축을 이끈 명피아노를 직접 만나보는 동안 시간을 거슬러 역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 교통교육 체험장도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들이 함께 전기 자동차를 타보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.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안전 교육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영상관, 차량의 상하단을 절개해 내부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룩, 텀세하게 제작된 무형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샵 등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흥미진진한 정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. 힐링로드에서는 꽃사슴과 토끼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신비로운 곧자와를 산책하며 자연의 품에서 정서를 함양하고 제주의 숨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제주가 가진 천혜의 자연, 그 속에 인류의 빛나는 기술 문명과 예술, 문화가 어우러진 곳,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세계 자동차 피아노 제주 박물관입니다. 3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자동차는 역동적으로 세상을 누비고 8천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피아노는 감동적인 선율로 인류의 감성을 따사롭게 매만집니다. 인간이 탄생시킨 이 놀라운 발명품들은 기술 문명과 문화예술을 크게 진보시키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.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인류가 채워가는 이 멋진 역사의 폐지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앞으로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저도 인생의 황혼길에 적어들었습니다. 이제는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가치를 세상에 풀어놓으며 인생의 막을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. 살아오면서 받았던 크고 작은 혜택에 보답하기 위해 아름다운 섬 제주에 아이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세계 자동차 피아노 박물관은 우리 아이들이 더 높이 날며 훌훌 꿈의 나래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. 인류의 빛나는 유산인 자동차와 피아노가 걸어온 소중한 발자취 속에서 과학과 예술에 대해 시야를 넓히고 보다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어쩌면 학교 교실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현장 이곳 박물관에서 아이들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원동력을 품게 될 것입니다. 따뜻한 남쪽의 섬 제주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도 봄날의 새싹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으며 살아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